제주 고향 형주 양양 등 제나라 자 시작하기 전에 우선 지리적인 위치부터 찾아드리겠습니다. 이곳이 금강산이고 이곳이 한라산인 영주산이며 그 가운데 강이 한강인 압록강입니다. 자 이제 금강산에 있었던 오나라의 지명들 김해 금능에 우측에 있었던 영주산인 한라산에 있었던 지명들을 살펴봅시다. 영주 한라산을 영주산이라고 합니다. 영주에 있었던 산이 영주산이 됩니다. 신중동궁여지신남에서 제주의 군명을 탐라탕라탐모라 동영주라고 합니다. 제주의 군명 동영주란 영주에 포함된 동부지역으로 그러면 영주의 정체도 밝혀봅시다. 전라도 고부의 군명을 영주 안남 고사부리라고 합니다. 제주의 군명 동영주란 영주의 동부로 역사 속 전라도 고부의 동부가 제주였던 것입니다. 전라도 강진의 군명을 금능양무탐진 도광노무 동웅오산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강진의 군명 탐진이 바로 제주인 탐라에 있었던 포구입니다. 그리고 전라도 강진의 군명 금능은 김해인 금주에 있었던 능침입니다. 이곳 김해는 금강산이 있었던 곳의 지명이며 탐라인 제주는 영주산인 한라산이 있었던 곳으로 이곳 금강산과 한라산이 밀접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이곳 금강산과 한라산이 경계한 골짜기가 관중인 한양장안으로 가는 척도라고 했습니다. 이 골짜기의 강의 역사 속 한강 요하 열방강 압록강 양자강입니다. 영주산 한라산 우리의 당과 만고강산을 인용합니다. 만고강산 유람할 때 삼신산이 어디면요. 일봉래 이방장과 삼영주이 아니냐. 삼신산 중 봉래란 금강산이며 방장이란 지리산이고 영주는 한라산이라고 합니다. 이 삼신산이 한자리에 모여 있어서 하나의 시야에 들어옴으로 삼신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신중통국 여지슨남 제주목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한라산 주남쪽 이심리에 있는 진산이다. 한라라고 말하는 것은 운하늘 라인할만 하기 때문이다. 혹은 두모악이라 하니 봉우리 받아 평평하기 때문이요. 혹은 원산이라고 하니 높고 둥글기 때문이다. 그 산 꼭대기에 큰 못이 있는데 사람이 떠들면 구름과 안개가 일어나서 지척을 분별할 수 없다. 올해도 눈이 있고 포롯을 입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영주산인 한라산의 특징은 운한을 끌어당긴다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한이 바로 오르봉 중에 중악인 화산의 남쪽 구중군걸터인 한성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한라산의 한수 너머가 바로 한성입니다. 이 한성이 바로 황제의 성인 부리부도성인 국내성입니다. 자, 그러면 운한의 운은 어느 곳일까요? 평안도 운산의 건명을 운양운중위화, 운주원화라고 합니다. 평안도 운산이 운지역으로 운명위화란 태조이성계가 회군했다고 하는 그 위화입니다. 평안도 운산의 여건을 고연역 고연주에 있다고 했습니다. 평안도 운산의 여건이 옛 연주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연주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평안도 영변의 건명을 미룬 안삭 연상 연주 무주 무산 고청성 약산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영변의 건명 연주가 한라산이 끌어들인 지역 운한의 운지역으로 이 지역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제후국 강태공의 제나라 충청도 청주의 건명이 청주이듯이 청구와 청원 동일한 지명으로 제주의 제와 제후국 제나라의 제는 동일한 지명입니다. 상기 한라산이 운한을 끌어들인 운지역이 연주라고 했습니다. 연주와 연안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평안도 연안의 건명을 염주, 운주, 오원, 양운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양천의 건명을 공암, 제양, 파릉, 양평, 양운이라고 합니다. 운지역인 항의도 연안과 경기도 양천은 양운의 건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으로 경기도 양천의 건명 제양이란 제후국 제나라가 있었던 곳의 지명으로 한라산이 운한을 끌어당긴다 함은 한라산 한강 너머의 안성과 한라산 밑에 제나라 땅인 운주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경기도 양천의 건명 파릉을 살펴봅시다. 신중통국 여지수남, 평안도 평행의 동정호 북부에 있었던 악양로는 파릉의 유명한 다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후국 제나라의 본투가 영주산인 한라산의 밑에 크게 펼쳐져 있었는데 그곳 제나라의 땅이 악양으로 그곳에서 저 멀리 대동정호가 펼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노나라의 복부 그런데 제나라가 있었던 경기도 양천의 건명이 공암, 제양이라고 합니다. 양천의 군명 공암이란 공씨가 탄생한 노나라의 곡부에 있었던 바위입니다. 사기세가에서 주모왕의 첫째 동생인 주공단에게 띄워줄 봉지가 없어서 강태공 제나라의 땅을 띄워서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후국 노나라가 제나라와 같이 같은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주 고씨란 고씨의 본관은 제주가 대정이며 십여본이 문헌의 전화나 횡성을 제외하고 모두 제주의 분정이다. 고씨 본관은 제주가 대정이라는 말은 고씨가 탄생한 제주가 바로 고향이라는 말입니다. 고 땅에서 고씨가 나오지 제 땅에서 고씨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제주가 바로 고향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고씨가 탄생한 고향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경기도 고향의 군명을 다를성 행주 덕양 고봉 개백 우왕 왕봉이라고 합니다. 고씨가 탄생한 경기도 고향의 군명이 왕봉이라고 합니다. 이곳 고향이 천자인 황제의 송 한성의 국내송과 통하는 지역으로 경기도 고향 경상도 고령 전라도 흥량은 고향의 군명에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경기도 고향의 군명 덕양과 덕주는 또한 동일한 지명이기도 합니다. 평안도 덕천의 군명을 요원 덕주라고 합니다. 평안도 영원의 군명을 요원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고향의 군명 덕양과 평안도 덕천의 군명 덕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평안도 덕천과 영원의 군명 요원이란 요양과 동일한 지명으로 이곳을 거란 여진의 오랑키로 조작했던 곳입니다. 우선 요양 요원의 요의 바른 의미를 살펴봅시다. 여진은 소인 즉 스키타의 기타의 구려 속으로 자갈 혹은 요인 아랄의 주변 사람을 의미하는 라오니라는 말입니다. 아랄 야루 야루 요라는 말은 결국 스키타의 아리안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관중인 한성 국내성에서 흘러오는 한강을 요하 아랄 수인 압록강 열방강 청하라고 했습니다. 신중 동국 여진산에서 압록강을 청하라고 합니다. 이곳이 바로 역사 속의 청천강입니다. 아랄의 아는 존축의 접도로서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 랄이 되는데 랄이라는 말은 발음하기가 힘들어서 라오 혹은 랴오 혹은 라오가 되고 그 발음을 한자로 고정해서 요가 되고 그 동쪽은 요동이 되고 서쪽은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랄의 주변 지역을 만주라고 불러왔던 것으로 그러면 만주가 무슨 뜻일까요? 우선 만자의 뜻을 보면 기본적으로 뜻이 가득 차다는 의미인데 그릇에 가득 차서 흘러넘쳐 퍼지다는 뜻입니다. 원래 탕쿠토와 여진 거란 지역의 천조천축에서 샤카스키의 인구가 가득 차서 흘러넘쳐 퍼져 나온 스키태족을 의미합니다.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다 퍼져 나갔겠지만 그 이후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되고 후에 여진이라고 고착되었지만 요인 혹은 요진을 만주족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곳 제나라가 있었던 알라산 지역이 고향 덕양 요양이었던 것입니다. 형주 형주는 삼국지에서 유비가 성도의 땅을 차지하기 이전에 강동의 오나라와 유비가 서로 차지하기 위해 다투던 땅이기도 합니다. 이곳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고씨가 탄생한 제주인 경기도 고향의 군명을 다를성 행주 덕양 고봉 개백 우왕 왕봉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고향의 궁실주에 덕양은 곧 형주를 겸한 명칭이었다고 했습니다. 상국지 관우의 혼이 서린 곳으로 이 지명을 살펴봅시다. 형주는 옛 행정무용으로 중심지는 양양이라고 했습니다. 강원도 양양의 군명을 익현 이문 동령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예천의 군명을 보주기양 청하 양양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개천의 군명을 연주 조양 익주라고 합니다. 상기는 양양 청하 익현 익주의 군명에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으로 양양은 적벽대전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브리테니카의 사사명조를 인용합니다. 본명은 수월간 원족은 영주 조양이다. 상기 평안도 개천의 군명이 조양으로 조양을 영주라고 합니다. 영주는 제나라를 공국한 강태공이 봉주로 받은 곳이 영구로 동일한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역사 속 상국지의 형주가 바로 제우국 제나라의 영토였던 것입니다. 제나라의 고향과 오나라의 김포 제나라의 고향은 한라산을 등지고 있었고 오나라의 김포는 금강산을 등지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김포의 제형을 인용합니다. 강이 한수와 통했는데 어찌 물고기가 없으랴. 양성지의 시에 이 지역이 고향과 닿았으니 응당술은 있으랴다 하였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김포는 금당인 금강산의 오나라 지역에 있었던 포구이며 고향은 한라산의 제나라 지역에 있었던 지명으로 이 둘이 관중인 한성에서부터 흐른 물인 한강, 총하, 압록강과 통했는데 제나라의 고향 땅도 같이 맞닿아 있었다고 합니다. 주도의 땅 위치와 신증동국 여지섬이 정확히 일치되는 것입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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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